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수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보금의 시각을 가집시다 보금의 시각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그러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연약 붙잡고 237 성교 원년의 시대를 그렇게 열었습니다 237 오천종족 도검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참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237 중직자가 세워졌고 237 나라별 담당 장로와 함께 랩먼트부터 전 성도가 다 한 나라씩 제비를 뽑아서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그야말로 성교 조직이 잘 구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237 성교 시스템을 개교회가 구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다 그 작은 자들이 철을 잃을 것이다 약한 자들이 강국을 잃을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있었냐 정말 처음 들어본 그런 이름 이 나라들 정말 생소한 나라들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이러한 나라들을 제비를 뽑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뽑은 일을 이런 나라가 있었나 제비를 뽑고 보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요 237 성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지나쳤을 그런 작은 나라들 그런 이름도 빚도 없는 나라들이 엄청 지구촌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나라들을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시작이냐 매주일 주부에 보면 237 대륙별 중직자 포럼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직자부터 랩런트까지 자신의 제비 뽑은 이 나라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현장을 보험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쫙 담겨졌죠 정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있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갈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레이더망이 딱 걸려들었어요 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뽑게 했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백과 사진이 다 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다 있잖아요 자 이것이 놀라운 성교의 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년 응답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이 특별한 교육이 우리 여운 교회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실 놀라운 사역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2023년 마지막 주일로서 이 새해에 응답받을 수 있는 새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새해에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 여러분 믿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을 갖추는 시간이 돼야 돼요 준비가 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야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 2023년도까지 내가 고집 피우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 잘못된 건 버릴 것은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왜냐 새해 응답받아야 하나님 예배는 축복이 있는데 이 걸림돌 때문에 이 버릴 것을 못 버려가지고 또 응답 못 받아 또 한 해 또 지나가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이 있는데 이게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 버리고 가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해잖아요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마가 복음의 이 마가는 초반에 율법적 종교생활과 은혜적 복음생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종교생활과 은혜적 복음생활 이것도 한 번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가가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롭게 열린 복음실에 걸맞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 영적 수준 신분과 수준 신분은 정해졌는데 수준이야 더 이상 과거에 잘못된 율법적 이러한 털에서 체질하던 털에서 벗어나자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옛 털에 매인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옛 털에 매인 불신자 상태에 살던 그 습관 체질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 체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그 습관 가지고 2024년 하루 앞둔 오늘 영계 모든 신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으로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것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 이루실 은약 성취의 주역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형식적 종교생활 18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샘들이 검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듯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샘들의 제자들은 검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검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가가 검식을 통해서 버려야 할 옛 털 이 옛 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검식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삶의 지표였어요 율법적 열심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검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샘들의 제자들은 검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검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 마태복음 구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야 세례 요한의 제자 바리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지금 뭐요 형식적 종교생활 여기에 지금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 사람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 그의 소만 드러내는 그것을 철저히 했어요 마태복음 1장 7절에 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끈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흥하에 대했고 나는 쇠하에 아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오직 예수 그의 소만 드러내는데 인생 초점을 다 맞춘 그런 훌륭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서성을 둔 제자들도 같은 영주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형식적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새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질 못했어요 이들은 바르션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전히 유대인들이라 여전히 전에 세례 요한 만나기 전에 가셨던 그 습관 그 유대 전통 여기에 딱 율법적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형식적 종교생활에 틀에 딱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바르션들이 찾아와서 왜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따진 것 따집니다. 왜 죄인들하고 세례하고 식사하느냐 따지잖아요. 밥 묵는 것도 죄입니까? 누구하고 밥 묵느냐 그게 죄냐고요. 이 율법이 무섭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검식하지 않느냐고 따진 것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검식을 안 하시면 그게 뭐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무슨 말합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퍼벅겼다. 감히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계셨던 형식적 종교 생활의 틀을 깨버려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검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검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검식할 것이라.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검식 자체를 틀렸다고 검식 자체를 그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검식할 때가 있고 검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그렇게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검식하겠냐?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안 묵는다고 앉아있으면 꼴 보기가 좋겠습니까? 난 검식하고 있어. 오질 말든지 차라리. 잔치집에서 검식한다고 앉아있다면 말 되냐?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직 신랑이에요. 지금 영직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면 신랑 대신 내가 영직 신랑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검식할 필요 없다. 혼인잔치 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검식하면 그거 생뚱만짓 아니냐? 그러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운 복음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지며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예요. 헤어진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생배에 비가 맞거나 젖었을 경우에 수축현상이 일어나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낡은 옷이 더 찢어지게 된다. 여기서 낡은 옷은 뭐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 형식적인 율법, 전통 그리고 생배 조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참복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해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흔옷, 율법의 흔옷 적당히 기워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옷을 입히러 왔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새 포도주의 특징은 아직 다 발효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발효가 완전히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달력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었냐.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고 평창하게 되면 결국 터져버린다고 해요. 새 포도주는 달력성이 강한 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잘 보관할 수 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복음 그리고 낡은 부대 가죽은 새로운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율법 체질의 특징은 수용률이 극히 약합니다. 수용률이 약해요. 수용을 못해. 이해를 못해. 조금만 건드리거나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수용하지 못하고 검색을 터져버려요. 검색을 터져버려요. 검색을 화를 내. 검색을 시험 들어. 검색을 낙심해.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체질이에요. 체질. 제가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요. 왜냐. 제가 검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거의 한 달에 3일씩 한 달에 3일씩 검색을 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검색을 그냥 소화만 안 돼도 아, 나는 검색하는가 보다. 뭐 조금만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바로 검색하러 올라와서 무조건 검색. 오살리 기도는 그냥 밥 먹듯이 올라갔다. 기도는. 검색 기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율법사님 만나서 복음 못 깨닫으면 다 죽었다. 그 저 강태국 목사님 같은 사심 검색을 몇 번 해 사람이라 사심을 하면서 막 잘못돼가 버벅대요. 요즘 기가 안 되려고 양쪽 다 이거 하고 다니고. 그런 목사님. 검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식에서 우리 복음 못 깨닫으면 다 죽었을 거다.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복음 깨닫으면 살아있는 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보험을 세계받고 있는 거요. 너무 감사하죠. 복음 깨닫는 게. 전에는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나 정지하고 너 정지하고 난 죽을 죄인이고 맨날 기도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 기도원과 삼밀도가 뭐하냐. 회개만 하는 거요. 쭉. 쭉. 목이 터져라고. 그래가지고 내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굴 만드는 게 우리 교회 기도굴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개인 기도굴이 있어요? 없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저 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 가는 거 왔다 갔다 시간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게 금식이 나쁘단 말이에요. 개인 기도가 필요한데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개인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런데 율법에 잡힌 기도는 율법 기도합니다. 네 죽고 나 죽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왜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부정적입니다. 전부 율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진앙도 안 잘하고 남도 못 잘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 복음 율법은 너 죽고 나 죽고거든요. 복음은 뭐예요? 나 살고 너 살고 할렐루야 천국이 천국 그냥 막히는 게 없어. 문제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복음 체질의 삶이 되어라. 완전 새로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참 힘들어요. 변화되기가. 성경에 역사가 있으면 가능한데 복음 체질이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젊은 우리 랩런터들은 말 그냥 완전히 그냥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자라놓으니까 그냥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미래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발판 해놓고 우리는 문 열어놓고 가면 우리 후대들이 2, 3, 7, 5천 원씩 확실하게 할 거예요. 청교도인 윌리엄 그늘 목사가 이런 말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인지 모른다. 영적 벌거숭이 열심히 하는데 영적 벌거숭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영적 벌거숭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영적 벌거숭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봉사 선행 경건이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열심히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 복음 모르소 더 열심히 합니다. 원래 거기에 복 축복이 있고 거기 구운이 있고 거기 응답이 있고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복음 모르면서 복음을 결론 안 낸 사람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안 알아주면 완전히 시험 들을 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일하는 게 잘 안되면 막 시험 들어 하나님 인내 염내 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닌 사람은 시간이 헐수록 자신을 더 부끄러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자하고 복음 안에서 숨기고 영계 모든 신도들 본질을 붙잡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식적인 종교생활 완전히 청산하세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축제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은 영적으로 축제야. 단감방에 살지만 내 영적 상태는 축제야. 천국이야. 정상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4년 새해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기뻄이 샘솟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적 역동 일어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적 정제의식입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르셌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이적과 치유사역을 행하면서 천국 보험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먹어줍니까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확 열린 마음대로 찬하인마 나라를 전하면서 생전에 듣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통해서 보험을 들으니까 살만한 살 것 같지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지니까 초조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조해진 세력들 그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였던 바르셋은 세계관들 큰일 나서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하나밖에 유대교인데 이게 예수라는 목동 목수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전국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게 자기들 위치가 영적 지금 체민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한 위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의미해가지고 꼬뜨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동선을 따라서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꼬뜨리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 했는데 제자들이 밀을 잘랐습니다 밀을 잘라가지고 배가 고파 그렇게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먹었어요 사실 이것은요 당시 문화적 관습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규례 중에서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노동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저희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캐슬을 못 캐요 옆집에 가서 계속 캐달라고 엘리베이터 못 눌려요 노동이라고 좀 눌려달라고 내가 몇천간 좀 눌려달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 완전 지금도 그러겠다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에 움직이면 노동이요 차를 탄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추일 날 공부한다 뚜디를 맞아요 종 땡치하대 추일 날 땡치고 월요일 딱 땡치해갖고 뭐예요 뭘 사먹었다 죽는 거예요 추일 날 뭘 사먹었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기도하다 눈 떴다 봉사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요 무서워 무서워 그냥 얼굴들이 편한 얼굴들이 없어 다 쫄려가지고 찬송관을 내 영혼 평안해 찬송관 부르는데 얼굴 다 찔려 율법에 하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 노동이 해당된다는 거였죠 그리 시비가 붙었어요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볐다 추수와 타작을 한 것이고 손으로 푹 울었다 키질이 했다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처음으로 노동했으니 이렇게 노동했으니 안식일에 귀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적 정제의식 속에 살아낸 바리새인들 예수는 기가 막히죠 다윗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5절인 예수께서 이러실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지를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상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메일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랑을 펴서 도망을 치라 보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먹을 그런 것들을 챙기지는 못했어요 너무 굶주렸습니다 이때 다윗과 일행들이 재상만 먹게 되어있는 진설병을 성전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이건 율법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을 완전히 신앙의 모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무슨 말 하나는 정제했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걸 정제했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꼼짝이 못하게 만들어놓고 다음에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있는 이유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에도 없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유도 마찬가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규례나 형식보다도 사람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참된 안식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참된 안식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이 또 아래 밖에 없다 장식일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람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에 빠지게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상시해버렸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끝으로 행복한지는 몰라도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 찾아보려고 인간들이 뭘 만들었냐 종교를 만들었어요 편하게 행복하게 안식해보자 종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노력도 연구도 많이 합니다 윤리도덕적인 선행도를 통해서 뭔가 안식의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할수록 공허해요 이상하죠 공부를 할수록 못 바르고 돈 벌으면 벌수록 못 바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자절만 올 뿐인 것이예요 이 세상이 이 문제는 참된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거이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주 1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율법적 정제 의식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참 무섭지요 율법이 무섭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잡아 죽일 고발할 것 그것만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읽어서 이를 투족을 율법 어기나 안 되기나 은혜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율법 이들은 체크만 합니다 체크 참고를 합니다 절대 은혜 받고 변화될 자실 없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기만 해봐라 꼬투리 잡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이들의 규례를 보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병을 고쳐주시다 이래 나와 있어요 지금 한쪽 손마른 사람 당장 생명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고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주인은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에 가장 앞장선다 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손마른 자를 치여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바르셋인들은 손마른 자의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손마른 자 치유됐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할 것인가 고발할 것만 관심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그 삶은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극과 극으로 영재 모든 성도들 백혜무익한 율법적 정제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어 생명 살리는 절대 보금체질 다 되시기를 제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앉은 키가 크고 머리가 큰 집사님이 있었어 예배 때 집사님이 앉으면 뒤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날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키 크고 머리 큰 집사님 턱 앉으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아이고 오늘 예배 다 배렸네 오늘 예배 다 들었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머리 큰 집사님이 되돌아보면서 뭐라 했냐 이거 참 인자가 머리 들 것도 없네 예수님의 한 말씀을 말이지 인용해가지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금이에요 보금 서로 그렇게 서로 웃고 서로 이해하고 머리 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 키가 크다든가 머리가 크면 옆쪽이나 뒤쪽이 안 되는 게 좋지요 남의 피해 가능하면 그런 게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망치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조만간 하나 가지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시각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 가지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2023년 마무리하는 오늘 영계 모든 성도들 형식적 종교생활 형식적 나 중심의 종교생활 그 정산하세요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은혜 안됩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남 정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렇다 이 사람 저렇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앙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만 손해요 하나님은 이 영교에 통해서 이삼신란 오천교 향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치월장 그냥 도전해 나아가고 진행합니다 형식적 종교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생각해서 하고 있냐고요 형식적 정지의식인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안 자랍니다 예배수일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해서 주체 하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럴 바에 교회 날 필요는 뭐 있어요 집에서나 앉아서 휴식하면 그냥 인터넷 통해 보지 이 어려운 걸음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2024년도에는 내 속에 있는 형식적 종교생활 율법체질 완전히 벗어나왔어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살리는 보험생활을 하게 하죠 없어서 알목해 유혹해발소 오케이 서로 이해하고 충분히 그래 말이야 이해하고 제가 유창전도를 7년 7교 하면서 살인자도 보고 도둑도 만나고 전과자도 보고 다 매일 줄 모른대요 이해가 되더라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을지 모른다 내가 그랬어요 나도 운동만 해서 나 성질 급한 사람인데 만약에 낸 데 시비를 건다든가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내 자동심에 날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반 죽이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현장을 만들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안 와서 내가 유창에서 제수들 보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할 그런 일이 없었어 너희들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 시험에 들여야지 마옵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안 생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지금까지 진영과 하나님의 은혜지 자꾸 싸울 일 생기고 화날 일 생기고 자꾸 분정할 일 생기면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복음으로 딱 무장되면 그런 게 없어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어 오질 안 해 시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의료사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이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체결이 되었어요 서로 살리고 격리하고 위로하고 만나면 예수 향기가 나 훈린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나 생명사는 복음절 신앙생활에서 2024년 심차하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하는 날때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계 모드신 분들 2023년 지켜주시고 건강주시고 지금부터 응급치료 환자들이 꽉 차 있는데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주신 환경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하루 남았는데 버리고 가는 예원가족들 되게도 와 좁사사 이제 형식적 종교생활 율법적 종교생활 그만두고 완전히 복음적 시각 가지고 복음체결 되게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야 좁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